쟤 너 어떻게 쁠대고 아니냐? 어머 하은주 너 이번 공연 잘린거 아니었어? 이사장 낙하사님 너도 버티는데 내가 왜? 저 미친게 정말 너 이번에 내 손으로 죽인다 좀 괜찮아진거야? 나한테 관심 좀 꺼줄래? 아무튼 너 진짜 대단해 자리까지 옮겨가면서 연습 나올 줄은 몰랐다 거기까지만 해 너한테 칭찬 들어봤자 기분만 나빠지니까 홍의영 너 학부 3학년 때 나랑 경상대 수업 들은 적 있지? SNS 홍보 마케팅 어쩌고 하네 그랬었나? 그런거 같기도 하고 갑자기 그건 왜? 시험시간은 12시까지구요 다 끝낸 사람은 시험직 자리에 그대로 놓고 방에 안되게 튀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너 혹시 그 수업 조교 기억나? 조교? 기억이 잘 안나는데 거기에 조교가 있었나? 됐다?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? 가 갑자기 뜬거 같긴... 너랑 무슨 일이 deeds 이렇게 필요해? 다시 마무리! 감사합니다 이제 Jessica 세근마저 한글자막 by 한효정